3번 문제, 무한장 무손실 전성설로 해서 무한장 무손실 전성설로 하니까 무손실이니까 손실이 저항과 컨덕터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 무손실이니까 저항과 컨덕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맞는 필요한 공식은 보겠어요? 특성표 중에서 바로 이것만 필요하다는 얘기죠 R과 G는 0이니까, 그죠? 일단은 문제, 이 임표던스에서 C값을 구하는 거니까 문제에서 전압 줄였잖아요, 그런데 문제에 전류 줄였어 전압과 전류를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임표던스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I분의 V, Z는 I분의 V, 오염업체의 V는 10이고 전류가 1A니까 임표던스는 10옴이 나와야 돼 그럼 임표던스는 10옴이 나오려면 조금 전에 했던 특성임표던스, 루트 C분의 L이야 이게 10옴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거 이용해서 C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C값을 구하려면 무슨 뭐 해야 돼? 이 루트부터 없애야 돼요 루트 없애는 방법은 양변을 제곱치 하는 거죠 그럼 C분의 L이 되고 얘는 10에 제곱치 하니까 100이 될 거야 따라서 C값은 100분의 L이 되니까 여기다가 100을 대입하고 인덕턴스 L 인덕턴스 L이 단위가 10마이크로예요, 주의할 점이 10마이크로니까 10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면 몇이에요? 10하고 100을 나누면 0.1이 되고 10에 마이너스 6승 단위는 페러터 메타가 되는데, 그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10에 마이너스 6승인데, 문제선 마이크로로 했으니까 0.1, 마이크로는 집어넣으면 되죠 10에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퍼 퍼 메타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0.1 자, 4번 문제 4번 문제 만만 잤네, 그죠? 문제 주는 식이 그렇게 싹 달갑지는 않아요 차근차근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복습 우리가 대피들긴 시간함수의 라프라스 편함, 그죠? 델타 T는 1이다 지수함수는 4 바뀐다 사인 오메가 T는 사인은 뒤에 오메가가 올라간다 코사인은 앞에 있는 S가 올라간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문제에 주어진 식 S의 제곱에 2S 플러스 5고요 그 다음에 위의 분자가 S의 제곱에 3S 플러스 8인데 이걸 약간 바꿀 수 있죠 분모하고 일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모 분모는 그대로 두는 거야, 계속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분의 얘하고 똑같이 맞춰보면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인데 자, 앞에 있는 원래 주어진 식하고 비교해보면 뭔가 차이가 생기죠 3S였는데 2S였단 말이야 그러면 1S, 즉 S 하나 더 써야 되고 8이었는데 5였단 말이야 그럼 얘는 3을 더 붙여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식을 바꿨느냐 바로 이거하고 이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분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를 완전 제곱 형태로 S 플러스 뭐? 아, 우리가 1의 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이거 전개하게 되면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이 되니까 5니까 1이니까 4가 남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4는요 2의 제곱으로 고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 플러스 3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식은요 이 식은 다시 또 오시면 1 플러스 자, S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고 플러스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하고 똑같이 맞춰볼게요 그러면 S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얘가 S 플러스 3이었잖아 그러면 차이가 생기니까 얘가 2를 더 해줘야겠지 그러면 또 어떻게?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또 이렇게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 식을 다시 쓰게 되면 S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S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S 플러스 1의 제곱에 제곱의 2의 제곱이고 뒤에 뭐가 남죠? 뒤에가 2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건 라프라스 변형이 가능하죠 자, 델타 Ft 값은 첫 번째 1 자, 위에 볼까요? 1은 0 라프라스 변형은 델타 T가 돼요 그러면 델타 T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죠? 델타 T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봤더니 S 플러스 1, S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여기서 봤더니 얘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연된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익스프넨셜에 마이너스 시간 지연이 플러스 1이니까 위에서 봤더니 이런 식이 성립하거든요 S 플러스 A는 얘는 이렇게 복사하면서 고칠 수 있다 그럼 마이너스 1T 즉 T가 되는 거고 자, 이 전체식은 어떻게 돼요? 전체식은 S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S 형태거든요 따라서 얘는 코사인에 우리가 2T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식도 두 번째 식도 자, 이 구역 얘가 2의 제곱이야 즉, 이거하고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이거부터 익스프넨셜에 마이너스 T 지수함을 쓴 다음에 뒤에 거는 사인에 2T가 되겠지 그죠?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답을 찾으려면 델타 T는 그대로 써놓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얘하고 얘가 똑같은 공통이거든요 그럼 익스프넨셜에 마이너스 T 가로받고 빼내버리면 코사인에 2T 플러스 사인에 2T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모두 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 요 4번 문제의 문제줄 원식 자체가 풀어내기가 그렇게 아주 간단한 시간을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연습을 하면서 수학을 좀 더 여러분들의 라프라스 변화를 좀 익히셔야 돼요 남의 시간을 주어진isti 원식 자체가 누군가가 여기가 이렇게 Mister